나솔삭의 옥순 특집과 함께 짱 남자 출연자들이 등장해 나이 직업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가장 먼저 모태솔로라고 밝힌 7기 옥순 나이는 빠른 84년생 직업은 IT업계 재무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1기 옥순 나이 86년생 직업은 서울대 출신 학원 강사이며 14기 옥순 나이 86년생 직업은 항공사 승무원을 퇴사한 이후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기 옥순 나이 86년생 직업은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AE라고 밝혔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나솔삭의 옥순 특집인 만큼 남자 출연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렸지만 놀랍게도 10년 전 짝 출연진들이 등장한 것. 남자 1호는 과거 HO가 헬스장 대표로 알려졌으며 당시 짝 3번 출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2호는 강원도 영월 출신 직업은 조각가로 알렸으며 남자 3호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한 이후 대형재수학원 대입반 수학강사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남자 4호는 강원대학교 위학과를 졸업했으며 직업은 의사로 추측되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옥순 특집 나솔사계를 통해 최커 이어 현커로 탄생한 커플이 생겼을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